안녕하세요. 베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. 2023년에 시행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강의 공통과목 보도록 할게요. 우리 3월 모의고사 일단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이 모의고사 관련해서 조금 더 여러가지 이야기 드린 총평 캐스트 영상에 잘 찍어 놓았으니까 필요하다면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4점짜리 전문화 한번 풀어보면서 아 우리가 이 부분을 막혔는데 김기현은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구나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혹시라도 아직 틀린 것들에 대한 피드백 오답 정리를 하지 않고 강의를 듣는다면 지금 당장 잠깐 이 영상 멈추시고요. 각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야. 알았지? 그래서 맞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배속을 해서 빠르게 빠르게 한번 들으시면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배워가시면 되겠다. 알았죠? 그럼요 우리 9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. 따라 함수 fx 절대값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요. 이 함수가 x는 a와 b에서 극대일 때요. fa와 fb가 같도록 실수 p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. 일단 얘들아 fx 절대값 함수 나왔다고 또 쫄 필요 없는 거야. 절대값 함수 나왔으니까 절대값 안이 있는 함수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릴 거잖아. 그럼 얘들아 절대값 안이 있는 함수 좀 먼저 그려봐. 첫 번째 우리는 y는 거기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다 라는 건 앞에 있는 두 항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거 플러스 p가 이렇게 더해지는 꼴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 맞지? 그럼 이미 우리는 저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게 다 배웠고요. y는 p 얘가 x축 역할을 하면서 이놈의 그림만 잘 그려주면 되잖아. 맞아? 그래서 우리는 y는 p라는 직선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가 y는 p가 될 거고요. 거기 x제곱 x 마이너스 3 그릴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찍어주면 될 거 같아. 게다가 나는 여기가 0인 거 알고 있고요. 그 다음 여기가 3인 거 알고 있죠. 그 다음 이 정도 비율관계 근액의 수 두 개 한 개니까 비율관계 2대 1이다. 그럼 여기 있는 x값은 2된다 확인해도 괜찮고요. 실제로 x를 2 대입해주면 이때는 p 마이너스 4가 극소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? 그래서 이넘에 해당하는 극소값 y는 p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. 생각해봐. 내가 그린 그래프는 절대값 안이 있는 함수야. 우리 목표가 뭐죠? 절대값 안이 있는 함수 절대값 씌울 거죠? 아니 절대값 안이 있는 함수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릴 거죠. 그러면 너희들이 이 문제에서 하셔야 되는 건 과연 x축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? 라는 것만 고민해 달라는 거야. 그런데 x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극대값이 존재하는데 그 극대값 fa와 fb, a와 b에서 극대를 가질 때 그 두 놈의 값이 서로 같으셔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. 이 놈의 그림 x축이 어디 있을까? 라는 건데 아마도 접어 올렸을 때 극대값이 서로 같으시려면 여기는 y는 p와 y는 p 마이너스 4 딱 가운데 딱 가운데 x축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딱 가운데 x축이 있어서 이 놈 간격과 이 놈 간격이 같다면 접어 올렸을 때 이 놈의 그래프는 아마도 보라색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 정도 되면서 보라색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보라색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쫙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. 실제로 얘들아 접어 올린 그래프를 그리면 이 놈과 이 놈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. 두 놈의 극대값이 서로 같기 위해선 이 간격과 이 간격 같으면 되겠다라는 어렵지 않은 판단. 알았지? 얘들아 여기가 p고요. 여기가 p 빼기 4네요. 그럼 여기는 전체 간격이 얼마예요? 4된다라고 잡아도 괜찮지? 전체 간격이 4인데 여기 x축 x축은 y는 0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여기는 p값은 0일 기준은 위쪽으로 2만큼 올라가면 되네.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은 2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것 같아. 다시 전체 간격 4잖아. 그런데 여기가 딱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고. 그래서 이 간격과 이 간격 같으셔야 된다고. 괜찮지? 전체 간격 4니까 딱 절반 먹으라. 그래서 p값은 2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으시면 돼. 그래서 객관식 보기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.